6.25 전쟁에서 한강다리의 폭파를 놓고 이승만을 선조에 비유하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혼자 도주해 선조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비유는 역사 왜곡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한강다리 폭파는 선조가 아니라 이준신과 비유해야 정확하다. 아직 소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한 명량 대첩을 비유해야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명량 대첩을 능가하는 측면이 많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당시 한국군의 상황은 미군은 철수해서 아예 없고 총 한자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240대의 탱크를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40대의 영의 싸움에서 국군의 숫자도 북한이 두 배가 많았다. 우리에게는 한강다리밖에 버틸 근거가 없었다. 북한의 240대의 탱크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이 소련 탱크는 히틀러와 독소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차부대였다. 한강다리가 폭파되지 않았으면 3일이면 부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왜? 무슨 근거냐고? 개전 이틀 만에 국군이 구만해서 6만 이상이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폭파하면 그땐 진짜 런승만이 되는 것이다. 이승만의 벼랑 끝 외교는 먼저 유엔으로 달려갔다. 당시 장면 대사가 움직였다. 장면 박사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도 소련의 해방을 극복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소련은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휘에 불만을 갖고 아예 안보리에 불참하면서 유엔을 무시하는 상황이었다. 잠자는 유엔 사무총장을 깨우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26일과 27일 영거포 두 건을 이끌어냈다. 설수 결의안과 유엔군 참전이었다. 사전 철저한 대비와 외교의 신의 손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27일 유엔군 참전 결의안을 받은 이상 이젠 결전의 의지만 남았다. 한강 인도교 폭파는 새벽 2시 반 가장 피해가 적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확실한 사망자 경찰 27명으로 칠흑같은 밤에 강물로 흘러갈 사망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철수한 미군이 들어오려면 3일로는 부족했다. 그 3일 동안 소련제 탱크는 부산까지 밀어 닥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이 한강 인도교 폭파로 북한을 3일간 서울에서 지책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미군이 들어올 시간을 번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고 확실한 것은 유엔군이 참전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이다. 당시 메가더는 아직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기 전이었다. 7월 8일 2주 후에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니 그 전에 행보는 독자적인 판론에 따른 것이었다. 메가더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이승만 뿐이었고 직접 만남은 29일 개전 4일로 수원 비행장에서였다. 이때 메가더는 5천분의 1의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의 컨셉이 구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에서 바로 거침없이 인천으로 날아가 인천의 응봉산과 얼미료를 탐색했기 때문이다. 인천 상륙작전에 주력부대를 투입해 모루가 되고 낙동강 방어선의 부대는 해머가 되어 240대의 소련제의 탱크를 부숴버리는 전략이 이승만과의 회동에서 싹터타고 가정하는 것이 다당하다. 메가더의 얼굴에 자신감이 그것을 입증한다. 240대 영의 탱크전은 그렇게 모루에 막혀 해머와 망치로 고물상 철근이 되었다. 감사합니다.